오늘 말씀은 암호스 4장 전장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드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왕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이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재로 들이며 낙헌재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피를 얻고 한 부분은 피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동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와 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소도 안에서 거룩한 한 나라 한 백성을 세우시고 다른 말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소를 머리로 모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소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인데 이 행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화로운 혼인 예식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사장의 말씀을 보니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그 이스라엘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키질을 하신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먼저 모든 것을 말씀하셔서 그의 종손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무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뜻을 보이셨어요? 약속했던 가난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서와 시평과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는 다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거룩한 나라를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침을 어둡게 하고 해가 뜨는 시간에 어둡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이 높아서 결단코 밟을 수 없다고 높은 곳에 앉을지라도 밟아서 그 발 아래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루아침에 어둡게 할 수 있는 분 또한 그 교만한 자리를 완전히 낮추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망군의 하나님 여화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너무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인데도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날은 반드시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는 이루어져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불살라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진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실 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난이라 아닌 건 난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한 것처럼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천지를 지을 때 땅이 물 밑에 있었어요. 바다 밑에. 그런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이 다시 묻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지은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그 홍수로 말며만 덮어버리면서 땅은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앞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으로다.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되어질 때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물이 아닌 불로살라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이 더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11절을 보니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은 바로 게시록 19장 8절에 말한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거룩한 의, 의의 옷을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의의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만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음만을 나타내는 자는 갈라지어 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그리스로 옷 입은 자라는 것. 십자가의 내가 죽고 내가 살아. 그리스 안에서 거룩한 하나의 백성이 되어진 건 바로 바다에서 무치 나온 것처럼 심판받을 땅은 그렇게 지어질 때 물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세상 바다, 세상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의를 누리는 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친구나 해서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전쟁이 이겼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아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패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아무사장 1절에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해요.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 바산의 그 부여와 풍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의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길라세 향료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풍요롭고 그들이 부여한 상태를 말할 때 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산의 소가 뭐냐면 풍요의 신인 바하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왜 암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이니까 여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딸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한 것처럼 딸들로 표현되어 지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어 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그때의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는 아주 풍요로움이 일어난 일이 그 장사를 하면서 아주 부여하게 되고 풍요로게 내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유흥을 즐기고 했을 때 귀족들의 아내들이 여기서 말하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나가서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들은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면서 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부여한 귀족들 부여한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행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산에 암소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들이 그들의 부여함과 그들의 풍요로움에 그들이 발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멸시한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함이 황소를 바을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섬기게 한 그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반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왁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들이 반드시 사람의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폐망하고 나머지는 바벨론의 은혜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그들이 지나가고 결국은 무너져서 다 던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여왁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델, 이스라엘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결단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진 약속이 베델에 있습니다. 여와의 집 전, 여와의 문이다라고 한 그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베델이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지 못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 길갈은 그들이 침례받은 곳이고 그들이 가난한 땅을 진골할 때 처음으로 새롭게 함을 입었던 곳이고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수치가 지나갔어요. 죄가 지나갔고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여기서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라고 했는데 한국말 번역이 3일마다인데 이거는 3년마다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요미라는 단어를 써서 이 요미라는 단어가 24시간에 1로도 표현이 되지만 연으로도 해당이 되어지고 어떤 기간을 말해요. 근데 그 기간이 3년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0의 1을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3년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와 그 과부를 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1년마다 얻은 소출의 10의 1을 드리지만 또한 3년마다 그 얻은 소출의 10의 1을 드리게 했을 때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과부와 고아들 또한 그 성애로 모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희생증의 재물도 드리고 10의 1도 드리지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희년을 선포할 때 소리 내어 선포하려면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은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희년의 소리를 내어서 자유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기뻐한다 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깨끗하게 한다. 이를 깨끗하게 한다.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하라는 거죠. 각초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가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양식이 없게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냐고 또 비를 멈춰서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떤 것은 비가 오고 어떤 것은 말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고 비틀거림에도 그들이 여왁께 돌아오지 않냐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채안과 깐풍이를 팥중을 보내서 모든 것들이 다 소출이 없게 다 먹어버리게 해도 돌아오지 않냐고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냐고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다 죽어서 소망이 없게 해도 돌아오지 않냐고 지진이 일어나서 성업을 무너뜨리고 소동과 고모라 같이 불붙게 만들었어도 그 중에 겨우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또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스라엘이 폐약하면 여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야곱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서 5장의 1절을 보면 거기서 첫 말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아 내가 부요하다 라고 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죠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라오지기야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요하다고 말한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돈 먹었고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고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정말 말세 재물을 쌓으면서 불을 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데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수하는 품꾼에게 싹쓸 주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겠죠 어떻게 자라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었으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따라서 가고 돈을 따라서 가며 그들이 부여하시기를 원해서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풍요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 같이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할 곡식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이 있게 하시고 거둬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결실을 맺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곡관에 담겨지는 알곡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된 자가 있겠죠 좀 먼저 된 자가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지기 때문에 먼저 좀 안 자는 아직 덜 된 자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불로 살 때까지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먼저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나라가 채워지는 때까지 14만 4천인이 채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임할 날이 아주 가까워서 곧 임하시지만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인내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7절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완고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아도 또 깐풍기가 왔고 곡직을 먹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완고함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래서 그들이 여와를 그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2절에 말씀해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것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런데 이 권면은 그냥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함께 지워져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일방적인 한 사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에게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 모두가 다 같이 환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몬스 사장의 그 끝에 두 부분에 말씀한 것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것을 그냥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세운 영화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고 그들이 아무리 교만한 자에 올라가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 그 이름이 망권의 여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주는 귀를 가진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귀를 가졌다면 우리는 마음이 주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완고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듣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있습니까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죠 왜? 인내하라? 인내해야 돼요 모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천지를 지으셨는가 그리고 왜 이 천지를 다 심판하실 것인가 한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이십니까 오늘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의 나를 쳐서 복정시키고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되 완고하게 하지 않냐는 겸손한 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일을 매일매일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눈 떴으니까 먹고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또 먹어야 사니까 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굳건하게 하면서 정말 매일을 참아가는 사람 매일을 십자가에 나는 죽군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을을 덧립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 분처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매 분처마다 내가 거기에서 거스러질 때 회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일 내가 새롭게 함을 있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시 덧입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십자가 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거룩함으로 덧입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 맨날 매일 내가 뭘 해야 돼요? 할래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십명이 할래 받은 자가 매일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들 시배의를 드린들 또 희생재물로 나를 드리겠다고 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자유하다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십명을 보십니다 내 십명을 보십니다 내 십명이 오늘 어떤 십명이냐는 거예요 내 십명이 오늘 돈을 담고 있나 미움을 담고 있나 원망을 담고 있나 용서하지 못함이 있나 정제 판단을 하고 있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나 도만한 높아짐이 있나 다 주님은 우리의 십명을 보십니다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와의 의로 살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인내의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시를 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맞이할 준비가 늘 매일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일 것입니까 휴구가 언제일 것입니까 그런 거를 알고자 애쓰는 것보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의 세마포를 잘 입고 그 의의 거룩한 행시를 하는 자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태안과 세상의 희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제 유혹으로 완고해지거나 넘어지는 것 같으면 겉면에서 세우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우리 주님 오실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내 주님의 날은 곧 임하는 하나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하여서 막연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중간에 스스로가 높아졌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짓밟거나 또는 가난한 심령을 함부로 대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결단코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대선줄로 생각하여 완고해지지도 말게 하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다 생각하여서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라오지키와 교회 같은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늘 작은 일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완고해전 이스라엘이 기근에도 전쟁에도 전염병에도 그 완고한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폐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세준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크리스로 덧입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